두번째 장인데요. 1장에 여기서 배우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으로 개라는 말을 쓰게 될 거에요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다른 여러가지를 배웠긴 했지만은 아까 외부요동이 있었잖아요 익스터널 플로우를 다룰 때 아까 설명을 했던 것 중에 배가 있으면은 배 주위는 유동의 영향을 받는데 배의 영향을 배 주위의 유동은 배의 영향을 받는데 멀리 가면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근처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은 뭔가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멀리 떨어진 것까지 하면은 그만큼 해석하는 이 자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위만 해서 얘의 영향을 받는 데만 하면 참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체 유동현상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떼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동현상을 우리가 거기만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게 시스템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게 정의가 뭐가 되냐면은 어떤 특정한 매스나 그러니까 질량으로 보시든 부피로 보시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싶은 질량이나 부피 영역을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이라는거는 이 안쪽이 시스템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경계면은 경계면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바운더리라고 했는데 바운더리가 따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바운더리로 둘러싸인 데 안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시스템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안에 있는 물 분자들 각각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질량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공간상으로 이 영역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영역이라는게 배가 앞으로 가면은 이 영역은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면 배를 따라 같이 움직일 거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배와 관련한 유체현상을 다룰 때는 주로 이 시스템도 바운더리도 배랑 같이 움직이는 좌표계를 따라가요 그래서 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공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항상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원래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건데 닫힌 개랑 열린 개가 있어요 닫힌 개랑 열린 개가 있는데 우선 닫힌 개부터 얘기를 할게요 사실 우리가 다루는 건 뒤에 나온 열린 개이긴 한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컨트롤 매스라고 자주 쓰고요 닫힌 개는 그냥 대표적인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경계면을 통해서 뭔가 들락날락이 안 되는 경우가 물질이 들락날락이 안 되는 경우가 닫힌 개라고 해요 그래서 매스는 안 들어와지고 에너지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닫힌 개로는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지구 같은 게 닫힌 개로 되게 대표적인 물론 운석이나 아니면 우주선 같은 것 때문에 물질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없다고 치면은 에너지는 오죠 태양에서 그 다음에 그 지구가 갖고 있는 안에 있는 매스는 안 변하잖아요 어디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닫힌 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체역학 해석에서는 닫힌 개를 잘 쓰지 않고 주로 쓰는 거는 열린 개를 씁니다 이게 좀 내용이 뒤로 가면은 이거 가지고 지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뒤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대개 유체역학을 배우다가 포기하는 레인홀즈 수송 정리까지 가거든요 여기 컨셉이 그래서 지금 시간을 들여서 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 개는 컨트롤 볼륨이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영역 그러니까 공간상의 부피를 가진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량이 왔다 갔다가 가능해요 들어와도 되고 나가도 되고 왜냐하면 컨트롤 매스에서는 우리가 어떤 분자들이 있다면은 그 분자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 분자 하나하나들로 구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 분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얘가 다른 분자인 걸 알아요 그런 상황인데 컨트롤 볼륨은 뭐냐면 그냥 이 영역 안에 있는 애들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만 중요하면 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가 강의실 기준으로 하면은 컨트롤 볼륨은 강의실 기준이에요 그러면 강의실에 수업을 하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죠 다음에 또 다음 시간표가 이거 다음 뭔지 모르겠지만 한다면은 또 학생들이랑 교수랑 다 물갈이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는 게 컨트롤 볼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번 기준으로 하자 지금 이거 수업 듣는 학생이 몇 학번이죠? 17? 16이야? 늙었네 16학번이라고 하면은 16학번 전체가 어떤 강의실에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16학번들 각각이 어디 어디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자면은 다친 개라는 게 하나의 학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그룹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열린 개 같은 거는 이 강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 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면은 나갔으면 이제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죠 누가 새로 들어오면은 이 강의실에 사람이 들어왔다 라고 해서 받아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친 개랑 열린 개랑을 서로 컨셉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거 말고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하나 더 있거든요 다친 개도 에너지는 오케이예요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우리가 고립된 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다루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는 게 에너지도 안 변하고 질량도 안 변하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유체역학이나 아니면 연력학에서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주의해 해주는 일이 없는 애니까 그냥 없는 셈 치면 되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강의실에도 안 들어오고 학번 단톡방에도 없는 사람은 고립된 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루지 않고 주로 우리가 이거나 이거를 다루는데 유체역학에서는 얘를 많이 다뤄요 고체역학에서는 얘를 다루겠죠 근데 유체역학에서도 얘만 다룰 수는 없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는 MA식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운동을 설명할 건데 유체 운동을 얘는 명백하게 보면 M이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컨트롤 메스가 되거든요 컨트롤 메스에 대한 식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볼륨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뭔가 컨셉이 필요해요 그게 레인홀드 수송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그걸 배우겠죠 그러면 갭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남았네요 하나는 차원과 단위고 단위 유니트라고 씁니다 차원과 단위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때 원래 초반에 배우는 건데 아까 우리가 압력 얘기했을 때 단위 얘기했었어요 압력에 대해서 단위가 뭐가 있었어요? 뉴턴 퍼 미터 제곱을 기본으로 얘가 파스칼이었죠 기압도 있었죠 그 다음에 바 라고도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정말 안 쓰는데 옛날에는 수은 뭐지? 밀리미터 hg인가? 혹시 들어 봤어요? 수은주라고 해가지고 얘가 뭐냐면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위험하지만 수은을 가득 채워놔요 수은을 채워놓고 여기 안에서 어떤 긴 실린더가 끝에 막혀 있어요 긴 실린더 안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얘를 막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손을 딱 떼면 수은주가 이렇게 있을 때 한 이 정도 차거든요 위에는 진공이에요 수은이 밑으로 쭉 밀고 내려오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얘는 진공이고 여기서 공기 압력으로 누르잖아요 얘는 0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얘 높이만큼이 추가로 눌러져서 평형을 이루겠죠 그렇게 됐을 때 수은 기둥 높이 아니면 수은주라고 쓰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일기압이 76mm 맞아요? 요새는 거의 안 쓰죠 수은이라는 걸 인생에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위험하다고 수은 온도계도 못 쓰게 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76mm인가? 하여튼 그런 단위도 있어요 압력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압력이라는 거는 차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압력이라는 차원을 다른 차원들로 설명을 하자면 힘을 압력이 뭐야?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압력의 차원이에요 그럼 힘은 우리가 1N은 어떻게 정의를 해요? 힘 단위인 힘 단위인 그 다음에 우리가 1N이라는 거는 1kg을 1mps로 가속을 할 수 있는 게 1N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그러면 질량을 mps 제곱은 가속도인데 그러면은 질량을 길이로 해가지고 속도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준 게 힘의 차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면적은 길이의 제곱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길이 길이 없어지고 속도 이렇게 나오니까 압력의 차원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마이너스 2승 밑으로 바꿀게요 속도란다 시간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라는 거에 차원은 차원은 질량을 길이와 시간 제곱으로 나눠준 게 압력의 차원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걔를 걔 크기를 서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크기를 비교를 하는 것들이 단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 자료 보시면은 차원이랑 단위를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계가 SI 단위계라고 있거든요 이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인가 그럴 거예요 국제표준이죠 써야 되나? 근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는 IS인데 왜 SI냐면요 이게 프랑스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인터내셔널인가 그따위로 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불어는 효용사가 뒤에 와요 좀 더 쓸모없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피파도 국제축구연맹이잖아요 이게 패더럴 인터내셔널이거든요 연맹국제고 그다음에 이거는 풋볼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축구협회들의 국제연맹인데 하여튼 거꾸로 가요 뜻이 그래서 SI 단위계도 프랑스에서 먼저 정했기 때문에 SI 단위계라고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 단위계가 그럼 우리가 앞에서 압력 같은 거 얘기했을 때 길이, 시간, 질량 세 가지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배우는 거의 모든 물리량들 차원들도 사실 그 세 개 가지고 뽑아낼 수 있어요 온도 빼고 온도는 연력학 문제니까 유체에서 안 다루긴 하는데 SI 단위계가 그래서 크게 뭐가 있냐면 전륜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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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의 강도 칸델라라고 해서 그냥 전류 그 다음에 분자수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거 있죠 화학 때 배웠는데 기억 안 하는 거 그거 있는데 유체역학에서는 이 네 가지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지만 앞에 세 개는 자주 쓰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차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표준 단위계는 SI 단위계는 길이는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죠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로 하는 게 표준이에요 근데 길이 미터는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지구 둘레에서 이걸 4천만 분의 1인가 뭐 그렇게 쳐가지고 나온 게 1m 거든요 원래 지구 둘레에서 근데 사람들이 지구 둘레를 재보니까 여기랑 저기랑 다르고 실제로 지구가 옆으로 좀 퍼져서 타원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바꾸긴 했는데 정의를 어쨌든 길이에 대한 차원이에요 빛이 뭐 몇 초 동안 가는 거리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질량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죠 뭐냐면 물을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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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 안에 담궜을 때 통 안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가 천 킬로그램이잖아요 원래 그걸로 정의를 했는데 또 보니까 좀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 정의를 했을 거고 조금씩 바뀌었는데 어쨌든 기본으로 이 SI 단위계를 제정했을 옛날에 컨셉은 그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시간은 뭐 하루를 24시간 쪼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또 분초로 쪼갰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1초가 되는 거고 물론 이것도 지금 좀 정의는 바뀌었는데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1초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르고 그러진 않게끔 했고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우리가 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자주 쓰기는 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자주 쓰기는 하는 것들 중에 국제 표준 단위계가 아닌 게 길이 같으면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그런 데서 자주 쓰는 게 길이 뭘로 세요? 뭐 피트 야드 그 다음에 마일 그런 거 쓰죠 인치도 쓰고 미터에 대응될 만한 거는 그러면 피트로 합시다 야드보단 피트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해서는 뭐 써요? 파운드?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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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 부피는 뭐냐면 길이의 세제곱이잖아요 15분 됐어요? 어 아 어차피 이만큼이니까 encie 부피라는 거는 길이 세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SI단위계에서 끌어 쓰자면 세제곱미터고 아니면 자주 쓰는 거 뭐 있어요? 밀리리터? 리터? 네 표준 단위가 아니에요. 리터는 세제곱미터가 리터 아니면 밀리리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잘 안 쓰고 유럽에서 자주 쓰는 게 센티리터라고 있거든요. 아마 유럽에서 수입된 맥주 같은 거 보면 밑에 500 센티리터면 100분의 1 리터니까 50 센티리터?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500ml라고. 맞죠? 술 좀 먹어본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거기 뭘로 세요? 안 가본 것처럼 얘기하지 마. 온 쓰라고 쓰잖아요. 오제트인가? 그렇게 쓸 거예요. 얘가 이쪽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30ml가 조금 안 돼요. 조금 안 돼.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제일 큰 게 벤티잖아요. 벤티가 20온스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대충. 600ml? 그 정도 나오고 벤티가 이탈리아말로 20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프랑스얼로는 20이 뱅이라고 쓰거든요. 스펠링 모르니까 쓰지 말자. 하여튼 뱅이라고 쓰는데 그거랑 같은 어원이에요. 벤티라고 하면 20이고 그 다음에 그란데가 16온스죠. 그래서 그란데가 16 곱하기 하면 473ml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데 473ml인가? 근데 이게 밑에 보면 16온스라고 써져 있어요. 16온스로 잰 거예요. 그 정도 알면 좋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끝나니까 SI 단위겠고 유효 숫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유효 숫자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운 사람처럼 보이냐에 대한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실컷 보고서 쓸 거예요. 아니면 앞에서 다른 수업하면서 보고서 썼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를 할까? 뭐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숫자를 쭉 쓰잖아요. 예를 들자면 3.7246 뭐 등등등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별 생각 없으면 이거 그대로 긁어다 보고서 해야 되죠. 그럼 막 유효 숫자 한 몇십 개씩 나오는 거 숫자 결과로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돼요. 일반적으로 공학 쪽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는 뒤에 빼고 여기서 반올림해가지고 앞에 세 개만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주열 같은 것도 얼마면 돼요? 3.13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쓸 수 있는데 그걸 써봐야 어차피 공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 길이 잴 때 몇 미터냐고 했을 때 274미터면 되지. 274.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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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효 숫자를 써서 써봐야 실제로 그거를 재가지고 뭘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 괜히 해봐야 이거 쓸 공간만 없잖아요. 숫자 쓸데없이 그게 이제 유효 숫자인데 그럼 유효 숫자끼리 계산을 했을 때 유효 숫자는 원래는 좀 복잡한 룰들이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기는 최종 결과물도 3개고 중간 결과물도 유효 숫자는 3자리만 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숙제 될 때 뭘 계산해서 쓰시오라고 했는데 막 5자리 6자리 쓰는 사람들은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이란 인상만 주는 거지 아 정말 꼼꼼해서 소수자 말에 10자리까지 계산을 했군 계산 자기가 안 했잖아요. 컴퓨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안 배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졸업하고서도 유효 숫자는 꼭꼭 챙겨가지고 3자리 아니면 좀 정확해야 되면 4자리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요.